내 손에 작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흔해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 몸을 바꾸대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이 시장도 없이 살다가 평생 아프게 서러 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게 전화 들어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월에 안고파해 아무런히 혼자 잊지 않겠죠 어느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앞머리에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며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웃기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금씩 이루어가는 겁니다 내가 배달이cka 이렇게 못оль Bou우 정말 사랑하는 생각 fashion가